세무사가 세금이 많으니까 법인으로 전환을 하기 좋습니다. 왜? 대부분 대표님들이 20% 밑으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20%나 10%냐? 그래서 법인이 좀 잘 되는 법인들은 대부분 20% 세율을 내고요. 나머지는 10%인데 45%입니다. 지방도 14%는 49%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으로 전환하시면 세금이 쌉니다 해서 법인으로 바꿨는데 막상 바꾸다 보니까 법인세를 내보난 다음에 내가 거비를 받든 배당을 받든 받으면 또 세금을 또 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차이냐? 그런데 법인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법인은 아주 투명합니다. 그런데 투명하지 못하는 방법을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과 법인은 돈이 출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순간이나 내가 일반 사업자는 내돈이 해당돈이고 내가 맘대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법인은 내돈과 해당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해당돈을 내가 쓰려고 하면 법인은 급여를 받든 상의를 받든 배당을 받든 퇴직금을 받든 안 그러면 내 자산을 회사에 팔든 그런 식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상담한 고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법인에 왔던 고객인데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상승을 받은 법인은 이제 60%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40%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상태에서 여기가 뭘 하자면 그 보수매업인데 카페에 커피라든지 모든 걸 다 이게 납품한 회사였어요. 작년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작년에 단기 순위 이게 마이너스 6,400만이 났더라고요. 대표님은 이제 오셨어요. 이제 혹시 대표님 출신평가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났대요. 대표님은 작년에 갑자기 어려웠죠. 기회가 생겼어요. 기회. 무슨 기회냐. 대표님 주식 한 주에 얼마일까요? 몰라요. 2020년, 2019년, 2018년 비상장 주식은 황시 직전 3년으로 평가를 합니다. 직전 3년으로 평가하는데 첫 회, 첫 회는 50%의 가치를 줘요. 두 번째 회는 30%의 가치를 주고 20%의 가치를 주는데 이 2020년도 때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단기 순위가 많아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가치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 주식을 내가 가지고 싶으면 어머니와 대표는 부모와 자식 관계니까 특수 관계에요. 특수 관계에요. 그래서 특수 관계는 주식을 옮길 때 한시 시가로 옮겨야 돼요. 시가는 우리가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일반적으로 거래가 안되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폭락을 하니까 이 가져올 때 주식 가치가 확 낮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머니와 자신까지는 10년에 얼마까지 세금을 줄 수 있습니까? 정여를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작년에 코로나가 안 뒤졌으면 이 주식 가져올 때 정해서를 갖다가 1억 이상 내야 될걸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세금 없이 주식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오히려 더 좋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만약에 우리 바람이 있겠지만 내년에 백신이 9월달까지 다 맞고 12월달에 만약에 집단 민입이 생겼다. 그리고 소비가 이제 낫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자 이익이 커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모든 이익을 이 아들이 다 가져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은 안 돼요. 개인사업자는 내가 만약에 자식한테 회사를 물어주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나? 회사가 집에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인은 주식이 있겠죠. 그런데 주식은 정말 중요해요. 이 주식은 제가 이미 닫도록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님들의 고민은 90%는 주식과 관련된 고민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축복이